안녕하세요 신동육TV입니다. 오늘은 와이프와 오목 한판을 해보겠습니다. 누가 이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시작 하자 주세요 빨리 어묵이에요? 어묵 왜요? 여기 어묵 어묵 왜요? 뭐지? 3-3 3-3인데 이 야 이거 이거 좋네 한판 더 진짜 . . 이야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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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 이야 좋은 순이야 미진 미진 뭐지 뭐지 이게 뭐지 아이고 엄마 이번에는 내가 이겼습니다 마지막 한판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nos 흠? 흠? 이게 먹고 먹고 없어 왜 틀어막노 왜 틀어막노 왜 틀어막니 왜요 왜요 몰라요 왜 여기에요 왜 몰라요 이거 쭉 안 돼 이거 한 개만 나 없어 나 없어 얄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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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얄랭 얄랭디 나 울부 아니야 끝 왜 오늘은 2승 1패 남편이 승리했습니다 끝 이게 먹고 먹고 없어 왜 틀어막노 왜 틀어막노 왜 틀어막노 왜 틀어막노 왜 틀어막노 왜 틀어막 왜 틀어막노 왜 틀어막이 나 없어? 얄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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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얄랭디 나 이거 아니야 끝! 왜? 예, 오늘은 2승 1패 예, 남편 2승이었습니다 끝! 끝!